와이드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국의 사람과 산 야생동물이 있는 어디전이 가는 와이드 포커스입니다. 오늘은 강주무동산 흥미동원 내 사람과 산 야생동물을 소개해드립니다. 오늘은 사냥길에서는 주인공, 주산절리, 아름다운 장인 풍경과 함께 또 야생동물들은 부들초, 악류, 억쇠, 고추잠자리, 사마귀, 똥꼬비, 멧비둘기, 큰 오색깍다구리, 큰 부리까마귀, 바위종랄, 열뽕, 다람쥐, 멧돼지, 주릉주릉 열린 감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가볼까요? 그러면 오늘 무동산 산행을 출발합니다. 가볼까요? 오! 아름다운 물들 아름다운 물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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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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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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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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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